마틴 셀리그만... 어때요? 긍정심리학 창시자라는 분인데요 이 분이 연구한 거예요 지금 심리학 쪽에서 이런 말 나오길래 긍정심리학 창시자라는 이 분이 연구를 했는데 심리학하고 우리 철학이랑 친하잖아요 잘 놀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크게 보면 광의 심리학이니까 영어가 생활화되어 있죠 인간은 어떤 덕목을 갖추면 행복할까? 행복할까? 이런 차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6미덕과 24성품을 정립한 거죠 수많은 실제 실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찾은 거예요 6미덕과 6미덕 24성품... 근데 결국 24성품도 6미덕에서 파생된다고 본 거예요 6미덕을 잡았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보시죠 첫째 지혜 여러분도 같이 봐보세요 지혜 그 다음에 용기 이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행복하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더라 이거죠 인간 존중 정의 절제 초월 저희 또 이제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갖다 붙여 볼까요 지혜는 뭐죠?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그냥 지혜 해도 되고요 용기는 뭘로 갖다 붙일까요 용기 마틴 셀러비그마 좋은데요 또 한 수 배웁니다 지혜 용기는요 불굴의 용기 정진이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 끈기나 끈기나 이런 용감함 활력 이런 게 들어가요 지혜는 창의성 24성품을 하면요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습동기, 균형감 이런 게 들어가고요 용기에는 용감함, 끈기, 진실함, 활력 그러면 이게 성실이나 정진에 해당되죠 저희가 말한 이니에이지 중에는 성실 육바라밀 중에는 정진 저희 학당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지혜 그러죠 지혜 육바라밀과 학당에서 육바라밀을 좀 현대적으로 풀이한 이니에이지신하고도 조화를 이루게 설명한 걸로는 성실이죠 인간 존중은 뭐해야 될까요? 인간 존중은 여기서는 보시하면 되죠 남을 나처럼 사랑해준 그래서 사랑, 친절, 사회지능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사랑이죠 정의는 뭐 정이고요 이쪽은 불교에서는 지계죠 계율을 지켜라 선 넘지 마라 이거죠 절제는요 인욕이죠 참아라 예절이죠 실제로 용서, 자비심, 겸손, 사려분별, 자기조절이 들어가요 이쪽에 정의 덕목에는 시민정신, 긍정, 리더십 이런 게 들어가고요 초월에는 감탄이나 감사, 희망, 유머, 영성 영성과 유머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 재밌잖아요 여러분 유머가 초월이에요 그래서 홍의각당이 이렇게 양심톡톡이 재밌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선정이요 초월이요 현상계를 초월해서 봐야 재밌지 안에 들어가서 보면 괴롭죠 저희는 몰입이라고 지금 하는 실제 애고들한테 조사를 해봐도 육바라밀밖에 안 나옵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 필요한 덕목 여섯 미덕이 육바라밀이더라 이거 육바라밀이라는 걸 저희가 철학적으로 직관에서 들어가도 시공 없는 새부터 끄집어내도 육바라밀이고 시공 안에서 개별적인 애고들을 연구해도 여섯 미덕이 나와요